네, 저희가 이 이야기 마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20명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20명 명단이 방금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20명 명단을 19명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이 어제 법정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공개가 됐고요. 백혜련, 황운하 둘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검사 출신과 경찰 출신이죠. 그다음에 박성준, 허종식 등 언론인 출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현재 대변인이 맡고 있죠. 허종식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그다음에 소회의실에 참석했던 명단 10명에게 300만 원짜리 봉투 한 개 전달했다는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김영호, 서울 서대문을입니다. 김상현으로 돌아가신 의원의 아들이죠. 김영호. 민병덕, 경기나 안동 안양 동안갑 국회의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박성준, 서울 중구 성동을 국회의원입니다. 박영순, 대전대덕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백혜련, 경기 수원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이성만, 인천 부평가 이번에 기각됐죠. 그다음에 임종성, 경기 광주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최근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이것도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전용기, 젊은 비례대표, 허종식 인천동구 미추월갑 지역 의원입니다. 황운하, 경찰 출신 대전중구 의원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돈봉투와 관련된 의원 명단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이런 의원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제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박희태 국회의장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그 일침을 내렸냐면 이와 같은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죄의식이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겁도 없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수명 가까운 여당 국회의원,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 야당이 질이 멸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이 50년 집권 플랜 100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당의 대권주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안희정, 누구누구누구 조국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는데 야당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은 그 당시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 못 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 검찰총장하던 여당에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던 사람을 영입해서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만큼 질이 멸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거고 우리끼리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돈 받아먹고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힘이, 집권 여당 대표의 힘이 지금 김기현 대표의 힘보다 훨씬 더 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이, 그때 굉장히 치열했었잖아요. 당대표 선거가. 그렇게까지 치열할 필요가 있나? 같은 당 사람들끼리인데 서로 제일 훌륭한 사람 당대표 시키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당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파전으로 아주 치열하게 맡아도 그다음에 심지어 얼필얼필 느끼는 뉘앙스는 우리만 했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 여당 대표를 하면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검찰이 뛰어나서 어떤 표적 수사해서 밝혀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희한하게 모든 것들을 다 녹취하다가 그게 하나하나 밝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빠, 오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밝혀진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있을 수 없다 이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여당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시금속으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부정부패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짜 우리나라의 대의제,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내야 되겠고 밝혀낼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영장실질심사한테 밝힌 걸 보면요. 2021년 4월 28일 오전에 국회 외통위 소회실이 있습니다. 국회 본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국회의원 모임이 있었어요. 이때 10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때 300만 원짜리 봉투 한 개씩을 다 받아요. 그때 참석한 원인이 바로 김용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이렇게 일단 참석을 했고 그다음 날 2021년 4월 29일 날 똑같은 장소에서 의원실에서 또 의원들을 만납니다. 유니언이 만나는데 이때 9명이 받아요. 이 명단은 아직 안 날려졌는데 여기는 일단 대부분 다 호남권 의원들이고 수도권 2명, 충청권 1명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곧 밝혀지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300만 원 받은 의원이 중에서 지금 민병덕 의원은 나중에 연락해달라. 박영순 의원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말도 안 된다. 임종성 의원은 그런 적 없다. 전용기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오가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성준 의원은 그런 모임이나 회의는 있었을 것이다. 돈 봉투를 주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허종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날 모임이 아마 갔을 것 같은데 돈 봉투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검찰이 최근에 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서요. 국회 본관에 대한 수색을 해서 왜냐하면 본관은 출입을 하면 의원들 기록이 남아요. 그걸 전부 다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확인 걸쳐서 처음에 영장할 때는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이 할 때는. 나중에 보면 19명으로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사람의 말 진술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백, 더군다나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범죄자, 피고인의 자백은 옛날부터 증거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킹 오브 에비던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진술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서면이 있겠습니까? 화면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억울한 사람이 혹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앙심을 품고 내가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돈을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진술에 따라서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이고 그 진술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알리바이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관련해서 이성만이든 아니면 윤관석이든 아니면 박용수 씨든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내년 총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잘 수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보니까 이 의원들 보니까 대부분 다 민주당 강세 지역에 상당히 나갔던 의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300만 원 받았던 게 되면 이 사람들 공천에서 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앞으로 아마 논란이 될 거고 그리고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처음 반응은 저렇지만 이 검찰도 아마 뭔가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검찰도 구속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영장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 네.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방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하겠네요. 국회 가서.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영장이 나올 만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이거는 대의제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으로 회원하는 것이었다고 이게 잡범이 아니에요. 그냥 빵 하나 훔치고 뭐 하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5월 4월 17일과 27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명명백백한 정당한 수사를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이런 혐의가 있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는 방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지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또 한 번 크게 상처가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상당수 친명들이 꽤 있습니다. 친명들이 꽤 있는데 아시면 황운하 같은 경우는 철암의 출신이고요. 박성준이야말로 지금 가장 친명의 핵심적인 대변인까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고 민병덕도 마찬가지죠. 민병덕 의원도 같은 경우도 친명의 핵심이고 이성만도 마찬가지고 임종성도 그렇고 전용기도 그렇고 전용기 아시겠지만 젊은 의원인데 매일 아침에 돌직구가 나와서 돌직구가 나와서 하시잖아요. 제 옆에서 같이 이제 전용기 못 나오겠네요. 보니까 네. 황운하 잘 아시겠지만 철암의 핵심 멤버고 황운하는 또 황운하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또 핵심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다음에 이제 공개될 게 바로 이 호남 이제 그 다음 날 받았다는 호남 의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호남도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명단이 나돌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의원들이 꽤 있고 또 수도권에 2명 추가 충청권에 1명 이런 의원들이 돼 있는데 어제 보면 이제 윤관석은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성만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었던 판사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재판부가 틀려요. 그렇게 틀리죠? 재판부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상훈 부장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재남 부장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재남 부장이 지난번에 강래구 감사 영장 기각했었거든요. 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네. 그래서 기각을 했었어가지고 이분 성향이 윤재남 부장이 이제 사법시험 수석하고 그랬던 사람이어서 여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조금 약간 뭐 어떨까 판단이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정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그거 낸 것 같은데 설마 안 낼 수 있고 왜냐하면 강래구를 처음에 영장 기각시킨 게 그 판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강래구 감사 영장 기각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의 회유를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인멸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 풀어줄 거면 수사 못하라 하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뭐야 유성훈 부장이 강래구 감사를 구속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게 이제 강래구 감사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 재판에서 지금 그 강래구 감사 같은 경우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7월 11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그때 윤관석 의원에게 돈 줬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송영길 대표가 대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 중에 최고 핵심적인 노른자위가 어디겠습니까?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잖아요. 누구 시켰습니까? 윤관석 시켰잖아요. 그러면 윤관석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사무총장 시켰습니까? 만약에 이성만 의원이 윤관석 의원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사무총장 이성만 의원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황상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만 의원 막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시던데 그 법원에서 윤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양반이 혐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혐의 사실 다 인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나름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은 할 필요 없다. 이 논리였지 이성만 의원이 억울하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이성만 의원 잡아넣으려고 굳이 검찰이 정치 검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돈 봉투 받은 그러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면 방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세요. 왜냐하면 이성만 의원 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방탄 쳐가지고 이런저런 의심받고 이거 얻어먹느니 그냥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해가지고 거기서 기각받아내면 어쨌든 내년 임기까지는 떳떳하게 의정생활 의정활동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보니까 이제 이게 다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개된 의원들을 보면 꽤 그래도 지역구가 공천이 거의 탄탄하다라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도 지금 윤리위 활동하고 혁신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공천 주면 안 되잖아요. 돈 받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상당히 내부에 정치적인 어떤 파문이 많이 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그 이야기했죠. 체포동의안 할 때 아니 그 돈 받은 분들 지금 찍잖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이거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돈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다시금 국회에 진출한다? 이건 많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라는 게 무슨 돈 받은 사람들의 무슨 다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치적인 파장도 꽤 그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상이나 영향력 이거 자체가 이번에 많은 일단 지금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김은경도 그렇고 김은경도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또 이 돈봉토연을 했고 완전히 저 휴가 가는 중에 더군다나 또 김성태 등등하면서 이제 조사도 봐야 되고 진짜 이게 완전히 4면 초과가 아니라 7면, 8면 초과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으냐면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그거 할 때 결국은 푸마시 방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봐줄 테니까 너도 나 할 때 봐줘라. 이런 식의 방탄 푸마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재명 대표 휴가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복귀하시겠죠. 네. 어제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설상, 가상의 화불단행이라고 옛말에 나쁜 일은 그냥 온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막 계속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데 여태까지는 잘 버텼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본인 문제는 더 크거든요. 이제 백현동 쌍방울 여기에 대해서 또 소환되고 그다음에 대장동은 8월부터는 정식 재판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공판에 또 본인 출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 판결 나오지 싶거든요. 맞아요. 그거 이제 판결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게 거의 쓰나미 같은 그런 것들을 몇 번을 더 맞아야 될 텐데 얼마까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또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오늘 속보들이 아침에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실님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드삭스님. 청와대를 젠버리 관광행사 행사나 야영지로 사용은 어떨까요? 북악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또 우리 한강공원도 있고 서울에 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두 분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세베리아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시는 현종님. 점점 미남으로 변신 중인 정 변호사님. 원래 정 변호사님 미남이세요. 아이스컵이 한 잔 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방영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벤져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유행복님.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이현종님. 정혁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박영호님. 돌직구에서 빠이빠이 전용기라고 하셨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님.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그리고 박성준 의원. KJ님. 고위공무원 1가구 1주택 정책 따라 강남지판 김건희 여사. 대단합니다. 저라도 쏙 쓰릴 듯. 라고 하셨고요. 또 블록체인 인사이트님. 상원구장 건설하는데 2천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젠버리 행사에 3천억이 투입되고 하는데 과연 누구 허주머니에 들어간 걸까요? 김선아님. 이현종 의원님. 정혁진 변호사님. 두 분이 계속 늘 든든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사시님. 민주당 해체가 답입니다. 라고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콘디오스님. 축하축하. 고맙습니다. 이계희님. 에레나. 네 같은 것이 우리 동네의 세 번째로 해먹고 있다니. 수원에서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아지어마님. 에이 형님 저도 주세요. 라고 한 놈이 죄송했구나. 그 두 개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 돌 좋고 해서 안 보게 돼서 정말 시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성맹이님 고맙습니다. 강인수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성원 고맙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삼행시 지으셨습니다. 김은경으로. 제가 한번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 김. 김치는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고. 은. 은발이 될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사람인데. 경. 경망한 새치혀로 국민을 우롱한 당신. 사필귀정입니다. 참. 서지 말아야 될 때를 나서면 이렇게 온갖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동시 시청자 수가 2만 3천명까지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벤져스치고는 가장 많은 동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정변원 선생님 오셨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